푸틴 파멸의 러시아로 몰고가다. 러시아 300조원 뺏기고 연애종에다. 대한민국 고통회복 기회 올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이 일으킨 반란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푸틴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등 태연한 척을 하고 있지만 이번 쿠테타는 그동안 푸틴이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에 결정적인 흠집을 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의 사기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통상 전장의 군인은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들어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치르는 군인에게는 전투물자의 보급과 탄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목숨과 피 흘려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장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조국을 위해 이 한몸 바치리라 이러고 있을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절대 아닐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와 정말 죽지 않으려 최선을 다할 뿐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침략군에 의해 불시에 조국이 불타고 부모 형제가 죽은 이 상황에서 아마도 복수를 하고 적을 몰아내겠다는 적개심과 애국심에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부족한 장비와 전력 그리고 긴 전쟁에 지치고 두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적을 몰아내야 한다는 굳은 정신이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군인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신으로 싸우고 있고 러시아 군인은 본인과 동료가 죽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크라이나가 힘이 부족해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다 해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전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만약 푸틴이 이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몰아붙인다면 지치고 사기를 잃은 전장의 러시아 군인들은 싸우는 척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전쟁의 결과는 우크라이나가 공세적으로 국토를 탈환하느냐 아니면 힘에 부쳐 영토 회복을 못하고 전장이 그대로 굳어지느냐만 남은 상황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자리를 기키기 위해 현위치 사수라도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긴병의 효자 없다고 전쟁이 길어져서 전장의 군인들 희생이 계속 늘어난다면 병사와 그 가족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며 제2, 제3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푸틴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든 아니면 길어지든 간에 언젠가 전쟁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한 책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전유럽과 미국마저 즉 간접적으로 지원한 비용과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며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요구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동결된 러시아 자금이 그대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난민 구제에 사용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전 세계에 동결된 자금을 다 동원하게 되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거지 신세를 명키 어렵게 될 것입니다. 푸틴과 러시아 군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겠지만 아마도 일반 러시아 국민들은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 전쟁으로 사상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 대한 보상과 재활 비용은 향후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전후 복구해야 할 군사력 보강은 아마도 한동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실상을 러시아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아마도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싶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서 푸틴이 군대를 물리고 빠이빠이하고 돌아간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로클리어에 동결된 한화 279조 원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한 푼도 찾아가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국가에 동결되어 있는 자금으로 추가적인 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대만 침공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 고위층을 긴장하게 할 것이며 섣불리 대만 침공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후 러시아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는 시베리아나 연애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상황이 된다면 국민 선금이나 펀드를 만들어서라도 연애주 땅을 대한민국이 사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연애주 땅을 노리고 동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이 또 야역을 부리겠지만 결단코 우리가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선조들의 땅 고조선 발해의 영토인 연애주를 회복해 한민족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하고 러시아가 물러나길 기원하며 국경을 맞댄 양국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